내 눈을 들어 춤을 바라보기 원하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둘째 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성은 단임 목사님의 새로운 설교 시리즈 민족치유, 세상 변화, 성령의 새바람, 지구촌에서 땅끝까지 사도행정 강의 설교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현장으로 나아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지기주일입니다 경건한 리더로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실 분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청지기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첫 번째 엔터리스콜스쿨의 궁정에 들어가서 특별 찬양집회가 다가오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분당제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 리스타트라는 주제로 드려지는 이번 특별 찬양집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구촌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2024 겨울바이블 페스티벌이 1월 17일 수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온전한 보금위해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단분별 세미나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등록은 오늘까지 양체풀 안내데스크와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분결해 교회와 가정을 온전한 보금위에 세우는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4 팀사역 오리엔테이션이 1월 22일 오후 4시에 분당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각 팀 담당 교역자 및 사역자, 목회 지원위원, 임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교회 팀사역이 은혜 가운데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정기재직회 및 정기사무총회가 1월 28일 주일 수지체플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자리에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상단에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시고 헌금자 1인과 휴대폰 인증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며 직접 방문을 통해 발급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양채플 사무행정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교회 평신도 사역 훈련 과정으로 안수집사 권사 필수 과목인 사역봉사의 길 세미나가 분당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와 양채플 등록 데스크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훈련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신년아래회가 분당채플 본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재직자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 나라와 교회 그리고 느에미아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하며 2024년 한 해 동안 겸손히 섬길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광고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광고와 교회 홈페이지